안녕 안녕 난 쭈꾸미라고 해 안녕하세요 쏘영이에요 오늘은 쭈꾸미를 먹어볼거에요 애들이 빨래처럼 널려져있어요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 쭈꾸미 짜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쪽은 쭈꾸미 숙회 이쪽은 쭈꾸미 볶음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너무 예쁘죠 별같아 별 좀 매운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쫄깃쫄깃해요 되게 쫄깃쫄깃해요 이번엔 쭈꾸미 숙회를 먹어볼게요 레몬부터 뿌릴게요 레몬향 너무 좋다 더 맛있게 잘먹을게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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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맛 고추 고춧가루 숙회는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볶음은 꼬들꼬들해서 맵기도 하고 그리고 식감 자체가 되게 좋아요 일단 두개 다 맛있어 자 이번엔 주꾸미 한마리와 상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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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회는 간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... 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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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하나 같이 먹을게요 아... 너무 맛있어 이거 김에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김 가져올게요 소리가 좋아 바삭바삭 양념장 맛있어 김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아 매워 아 오늘 이렇게 쭈꾸미 숙회와 쭈꾸미 볶음을 먹어봤는데요 살짝 얼얼해요 매워서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술안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최고인것 같아요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